당구당구 강탄구입니다 여러분들 일명 꼼이라고 들어보셨죠? 맥시멈 최대 회전을 이용한 옆돌려치기에요 지금 보시는 포지션이 흰 공 수구로 빨간 공 일목적구를 오른쪽으로 옆돌려치기 하는거에요 하지만 이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우면서 확률이 좀 떨어지죠 이거를 어떻게 치냐면 일목적구의 아주 두꺼운 두꺼우와 수구의 강력한 회전을 이용해서 이목적구의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바로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2차 설명을 또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수구의 강한 회전과 수굴촅적구의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tremendously 그리고 천천히 가는 이 공의 스피드를 아마 보셨을 거에요 3쿠션에서 조금 멀리 맞았어도 강한 회전력으로 이 목적으로 맞출 수 있는 득점 확률을 키워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을 연습하셔서 이 공을 마스터 하신다면 당구의 또 다른 이제 재미를 아마 느끼실 거에요 최대 회전 맥시멈치기 옆돌려치기 였습니다